주인공 하...하...으... 나크 나크는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리 좋은데요? 네 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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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크 크로마요? 불쾌할 바에는 우리는 레바하고 나크 잡는게 있잖아요? 레바 잡고 나크 잡고 나와서 크로마 가면 크로마가요 그럼 크로마 크로마 찡그러기 때까지 3번 모이나 보고 안 모이면은 찡그러기 터지면은 도핑하시고 나만 안했구나 던지고 말씀드릴게요 3개 3개 던졌어요 와 이거 팝폭해서 던지세요 쿨 대리트마다 나도 여기다 부식해서 던져야 되나? 나도 부식해서 던져야겠죠 여기다가? 부식 또 던졌어요 부식 오케이 터졌고 찡그러기 아니에요 이게 찡그러기지? 파괴가 안됐네 파괴가 워낙 좀 안되더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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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빠른데? 되게 빠르네 뭐야 3버블 들어온거야? 안졌어요 디코가 안들리셔가지고 그냥 쓴거 같은데? 지금 3버블 되거든요? 그룹이 또 한번 나올거 같긴 한데 그때 그때 할까요? 점 빠지고 써도되지 점..아니요 점 빠지고 콜해주세요 3버블은 말씀해주시면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때 쓰죠 오케이 드릴게요 드렸어요 하핳 야 . . . . . . . . 자 일단 저희는 정령에 비심을 끼고 가는거죠 자 일단 저희는 정령에 비심을 끼고 가는거죠 뭐야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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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을 또 되거든요 점프 빠지고 바로 받을까요 네 바로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렸어요 빨리 들리는게 좋으니까 아니 근데 얘 왜 이런거야 광폭 안나오지 않았어요? 안나온거에요? 나온거 아닌가 이거? 모르겠네 광폭이에요? 응 죽어요 끝났고 자 이제 레바 가운데 가운데 건너가는 네 현재 1법을 네 아마 찐폭 찐그로기 때 가능해요 찐그로기 때 찐그로기 전에도 될거 같은데요 그냥 그 뭐야 찐그로기 때 전까지 모이면은 그 별돈별 쓸 때 드릴게요 한 번 자 부식 넣으시면 말좀 어 넣었어요 네 터지겠는데 오케이 아 필린되었어 넥스타 저는 각성기 1분이고 유성 어 뭐야 안 보였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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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버블 지금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예 킹 아 미성 유성이나 돌진 쓰고 지금 괜찮은거 같은데요 드릴까 아 잠시만 조금만 더 오케이 드릴게요 뜯기 이거 끝나고 여기 끝나고 드릴게 뜯기 밑에 저 휠인트 조심 이거 끝나고 여기고 띵 잘 안보인다 찍기 지금 드릴게요 그냥 나올 타이밍 안나오는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끊겼어 끊겼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안보여 미치겠다 얘 지금? 안돼요 안돼요 23초 넘었어요 쿨타임 걸려있어 어 이쪽이죠 어 얘 미쳤다 미쳤어 찍기 오케이 지금 드릴게요 어 좋아좋아좋아 네 오오 실드 얌얌 해버렸고 이번거 빨개야되요 네번째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오 힛 띵 버젼 이제 2버 3버 한 번 딱 들여서 딜 넣으면은 끝나겠는데 아 근데 느려서 잘맞아야 한다 이거 찌 아잠마 나와 여러분 돌아와서 나크 이제 3모블 가능해요 만나자마자 3모블 바로 그냥 돌려버릴게요 The It's all It's all You need to move You need to move It's all You need to move I don't know 불릴게요 불렸어요 치명불량 하나 먹어 와아 뭐 너무한거 아니오? 나와라 와 이렇게 나오는게 나크는 여기 김 오는거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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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위로? 아씨 저 시합니까? 물약 다섯 다섯 살 물약? 네 아 얘네가 제일 힘든데 나 아 아 나 레바랑 나크한테 해 오케이 드릴게요 일단 3번블 드릴게요 3번블 드렸어요 네 지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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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꼬챙이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난 어 오케이 어 저 절대 안 떴어요 괜찮 괜찮 다음 버블에 끝날것만 느낌적인 지지 저에요 저에요 네 오 와 어 기다리니 직선 따세이 들어가세요 도리토스님 도리토스님 떠버렸고 슈로님도 불약 없나본들? 도리님도 없으신거 님빠 님빠 힐로 돌려드릴까요? 힐로? 힐로 돌릴게 잠깐만요 3시쪽으로 일로오세요 형님 물약 있어요? 저기 2개 있어요 아 오케오케 나이스 절단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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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나 물려 견다 피 받았어, 피 오케이, 쿨피 됐고 써버릴게요 누가 팝업 줄었는데? 도리토스니 이번엔 그냥 각성력에다가 팜버블 드릴게요 잘렸으니까 죽을 거 같아서 드렸어요, 팜버블 여기 있다냐면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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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